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딱 들어보시고 대충 마음속에 정리가 됐을 겁니다.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그 생명이 변질된 모든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꺼진 유전자를 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질병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원칙하고 현실이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꾸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뭐를 자꾸 받아들이고 있어요? 잡신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 그래도 그 잡신을 받아들여서 잡념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래서 유전자가 또 꺼지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암이 또 활동을 할 것이다. 확실한 이제 여러분이 그 이치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치대로 하려니까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그렇죠. 잡신들이 어렵게 만듭니다. 잡신들이 없다면 어려울까 하나도 없어. 원칙대로 다 할 수 있어.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거짓의 세력, 악의 영, 악령 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뻔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자꾸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박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무슨 말씀? 치당한 말씀. 진리요. 치당한 말씀이요. 틀렸다는 어떤 흠을 잡아내기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됩니다. 그 현실하고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데 그 현실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잡신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책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이제 잡신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해요? 마귀 또는 사단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 전신갑옷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라면 인간을 의미합니다.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무슨 악? 영적 악이야. 영적 악과 싸우는 것이다. 영적 악은 그게 마귀요? 그게 사단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투쟁의 대상은 결국은 악의 영 영적으로 악한 그런 세력과의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쉽게 얘기하면 잡신들과의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하여 무엇을 준다? 전신갑옷을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전신갑옷이 뭡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아, 의의 흉배가 뭡니까? 그거는 차차로 흉배는 뭐예요? 가슴 다 붙이고 화평에 뭐를? 복음을 준비한 것을 너희의 발에 심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평화롭게 만드는 복음 그래서 이제 2부 세미나는 이런 전신갑주를 받는 세미나예요. 아시겠죠? 너희의 발에 심고 그래서 의의 흉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뭐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쳐서 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악령들과 싸우는 방법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악령들과 싸우려면 우리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의의 흉배 흉배가 있어야 화살이 와도 괜찮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진리의 뭐예요? 허리띠 그 다음에 또한 뭐고?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믿음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언제 이렇게 되어있어요? 언제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상이 지금 잡신들인데 악령들인데 악령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마귀에 대한 마귀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라고 하면 참 유치하게 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라고도 부르고 그 마귀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싸움은 결국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사단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사단, 사단 혹은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고 전쟁을 할 때는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사단이라는 존재는 대개 사단이 뭐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 대적한다는 말은 맞선다는 말입니다. 대적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맞서는 자? 하나님에게 맞선 자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맞섰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힘자, 팔씨름하려고 했나? 대적 맞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달랐다. 사단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누구도 만들었다? 천사도 만들었다. 천사는 뭐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천사들은 우리처럼 이런 형태가 없어. 그냥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천사는 천, 하늘 천에다가 사 그러면 사신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천사들에게 천사들로 하여금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을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죠. 사단의 영을 왕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왕령, 성령 사단의 뜻 그러면 천사 중에 루스벨 로스벨 로스벨 루스벨 로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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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중에 제일 최고 천 assignment 하나님의 생각에 맞섰단 말입니다. 루스벨 로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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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이렇게 돼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틀렸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때까지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이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주 무조건적이야.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놓여요. 사랑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안사랑해. 빠이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어.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좋아. 이래서 안 된다고. 그때는 잘해줄 때고. 잘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심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부려먹는 것은 마찬가지야. 그리고 누구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을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이기심이고 또 그 이기심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사랑을 잘 분석해보면 결국 제일 밑바닥에서 드디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모든 스트레스의 근본은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기심 하나도 없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런다면 욕심도 하나도 없고 그런다면 스트레스 있을까? 없죠. 남이 나한테 잘못해줘도 괜찮아. 하여튼 내만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돼. 그리고 내 말 안 들어도 또 잘해주고 싶어.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한테 잘못해주는데도 나는 잘해주고 싶고 그거는 우리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미친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이 볼 때는 그 미친 거예요. 그 미친, 우리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은 것이 드디어 뭐예요? 아, 이해가 간다. 이거는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뭐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드디어 그게 진짜 사랑 맞네. 그런 것도 있기는 있구나. 그런 것은 이 지구상에서는 없어요. 어디에서만 있어? 하늘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넣어주시겠다.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누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성령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옛날에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죽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면 내가 이기적이듯이 저 사람도 이기적이니까 내가 욕심쟁이인 것처럼 저 사람도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고 있는데 나도 그래서 아하 저 사람이나 나나 뭐예요? 다 똑같은 이기주의적인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는 드디어 내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 그게 미친 짓이 아닌지 알고 보면 미친 게 바뀐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둘 다 이기적이면서 상대방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나도 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때도 많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쌤쌤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가 화내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아니고 이런 웃기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뭐예요? 웃겼구나. 이야 정말 내가 웃겼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웃기는 짓을 가능하면 하고 싶지가 않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또 웃기고 있구나. 이러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것은 이런 변화를 체험하면서 살 때 뭐를 느끼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느끼면 감사하죠. 내가 이제 변해가는구나.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화내고 문도 꽝꽝 닫고 밥도 안 해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내가 악령을 받아가지고 미워해버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 끄고 참 못할 짓을 하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알고 보면 꿈 깨고 보면 미친 짓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만들고 인간을 탁 만들었어요. 만들때 천사들과 인간이 하나님을 탁 볼 때 참 무조건적 사랑이다.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 루스벨이 가만히 있어봐. 저렇게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 무슨 문제? 만약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해코지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해코지 하려고 하는 존재도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그러면 그 자식은 더 해코지 하려고 그럴 거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놈이 더 나오고 또 그렇게 하고 다른 놈들도 다 뽐보고 하나님한테 해코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살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온 우주가 뭐예요? 통제불능이 된다. 그 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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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사장 루스벨의 생각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났다. 그렇게 되면 이 온 우주는 통제불능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고 천사하고 다 존재할 수도 없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적으로 그래서 착하게 잘 살면 사랑하고 안 착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놈은 뭐예요? 벌지고 그게 우리 체질에 딱 맞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미친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벨이 대적자가 돼서 루스벨이 주장한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이야.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기심이고 욕심입니다. 이 이기심과 욕심이 정당화되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과 인간은 다 뭐예요? 이기주의자가 될 것이고 욕심쟁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난장판이 지금 이 난장판이 이게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 되고 욕심이니까 이거 다 유전자 꺼요? 안 꺼요? 유전자 꺼요. 그러니까 유전자 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다 조건적이야. 그렇죠? 세켄더를 잘하면 상 주고 월급 올려주고 다 이런 조건적으로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다 정상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이야. 그래서 사망이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 그래서 이런 정상 속에서 이런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병들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이 사망 때문에 병이 났기 때문에 이 사망 때문에 생긴 발병한 병을 뭐로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진리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의 세상이다? 사망의 세상이다. 왜 사망의 세상이다? 조건적 세상이다. 그래서 병나는 것도 정상이야. 우리 동창회에 가보면 우리 동기생들이 다 75, 76 다 이래요. 얘기 들어보면 약 안 먹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약먹어요. 혈압약 먹는다. 당뇨약 먹는다. 관절염약 먹는다. 간약 먹는다. 심장약 먹는다. 콩팥이 안 좋다. 소화제 먹는다. 약 안 먹는 친구 하나도 없어. 누구만 약 안 먹게? 상구만 안 먹어. 상구는 약 먹는 거 없나? 없죠. 저는 영양제도 먹는 거 없는데 없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사망의 약 먹는 거 없단 말이에요? 없죠.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비타민도 안 먹거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정말 이상한 놈이다 그래요. 그렇죠. 다 약 먹는데 혼자서 안 먹으면 이상한 놈이 돼버려요. 정상을 보고 이상하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75시대도 약 먹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병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참 힘들게 컸어요. 제가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43년에 만주에서 태어나서 그때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지. 그때는 일본 치아에서 34년을 이렇게 했으니까 일본 사람은 다 된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이름이 뭐게? 일본 이름. 제 이름은 제가 기억해요. 다케짱. 그랬어요. 다케짱. 배우는 말이 무슨 말밖에 없어? 일본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정부가 창시개명을 다 했잖아요. 일본이 욕심만 안 부렸으면 지금도 강대국에 속하지만 일본이 욕심만 안 부렸다면 그냥 한국 주워먹고 가만히 있고 대만 주워먹고 가만히 있고 만주 주워먹고 뭐예요? 억걱 삼키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 얌전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어떤 나라가 돼? 지금 한국 사람 우리 다 일본만 하고 있을 거예요. 괜히 이 자식들이 욕심을 머요. 욕심을 너무 부려서 다 먹어보려고 그러죠. 빌리핀하고 중국도 다 먹으려고 욕심을 너무 내다가 이거 다 먹은 거 다 개워냈다고 그 바람에 대한민국은 난데없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점령해서 그런 일이 없어서 봐요. 조선이 고정황제부터 시작해서 왕정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될까요? 난리납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미국 가서 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왕정파가 있을 거 아니까? 이놈의 새끼들 죽여야 된다. 영국이 그랬잖아요. 백년을 싸웠다고 민주주의하는데 다 불란서도 피 흘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거저 굴러온 떡이야. 희한한 나라예요.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는 피 흘리피 한 방으로 다니고 민주주의 투표한다고 해서 왕을 누가 없애버려서 그래요? 일몬이 없애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진 게 희한한 운명의 나라예요.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희한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에 스트레스의 밑바닥을 보면 뭐가 나온다고? 이기심과 욕심이 나죠. 결국 이기심은 뭐예요? 자기중심적 생각.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연히 유전자 꺼지고 유전자 꺼지니까 당연히 병들고 또 유전자 꺼지니까 당연히 노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본래는 죽음이란 게 없었다. 왜 본래는 죽음이란 게 없어? 뭐 없으면 죽음은 없어요. 조건적 사랑 안 나왔을 때는 사단이 등장하기까지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전부 다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죽음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영생이라 그런다고 해요. 영생.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뭐를 받아들인 거라? 영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 우리는 다 어쨌든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영생을 가지고 죽으면 돌아살아나서 영생하게 돼 있다. 우리 형우 선생님들이 대박 났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사실은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세상에 무슨 영원히 산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무속에서는 사망 속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영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없으면 안 죽는 거고 안 죽으면 영생이죠. 그렇죠? 이렇게 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이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들 사랑하기 힘들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에게 요청을 구하면 내가 성령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원수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그건 하나님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고 영생을 얻고 얻고 그리고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서 안 옮겨서요? 조건적 이기심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박수! 여러분은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에 온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대박이라고 해요. 암도 나을 거고 그 다음에 뭐도 얻어버려서 영생도 덤으로 얻어버렸고 덤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처음에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고 그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문장을 다 뉴스타트적인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맞으면 맞아요? 너희들이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욕심쟁이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나다. 그것은 사단의 조건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결국은 너희를 죽게 하는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보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냐.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뭐를 더하라? 은혜를 더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뭐요? 그것이 옳다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너희들 대신에 죽어 죽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어도 뭐요? 살 수 있도록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왜? 너희들은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보다 뭐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 복음을 저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면 복된 소리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온 좋은 소식이요? 하늘로부터 온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죠. 하악 이것을 하악 마음속에 탁 넣으면 뭐가 풀릴까?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는 잡신이다. 잡신이 주는 존재는 잡신이 주는 것은 잡념이다.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저절로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잡념을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또 나도 잡념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잡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왜 그래요? 내가 왜 잡념을 잡생각을 하고 있어요? 잡념이 들어왔고 나는 그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막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잡신들은 내가 막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들어와요. 잡신들은 무례하거든요. 무례하니까 무례하고 잡신들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병들고 늦게 하고 죽이 늦게 목적이에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안 막는 이상 막 들어와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강제로 들어오고 그런 거 없다. 잡신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막지만 않으면 거부하지만 않으면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를 가지고 놀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뭐 할 때 요청할 때 구할 때 들어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아시면 참 무조건적 사랑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조건적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부려먹으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려먹으려고 해도 상대방은 부리고 싶어? 안 싶어? 부리는 대로 하고 싶어? 안 싶어? 안 싶죠.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조건적이 옳다면 싸우는 게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정상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런 걸 이타심이라고 그러죠. 석가무늬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이타 자리 그렇습니다. 타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이 사람도 돋은 사람이야. 맞아요. 맞아요. 결국 이 석가 선생님의 입에서 그래서 대자 대비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것이 바로 이타야. 그런데 무조건 사랑을 하면 누구한테 이로워? 나한테 이로워? 맞아요. 내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받도록 받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꾸 우리 인간은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섬겨요.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시면 복준다. 이건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요. 그런 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 종교들은 다 조건적이요. 저는 종교를 원하지 않고 무엇을 원한다? 진리를 원합니다. 진리는 고학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진리 원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안 섬기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 안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도 안 주고 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그런 섬김을 받아 먹고 기분 좋아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오 나쁜 나쁜 하나님 그런 것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는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상구 형우 너희들 나 잘 섬겨 안 섬겼다 만 봐 좀 잘 섬겨야 내가 복을 줄 거 아니야 장사도 잘 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는 하나님이 되겠소? 스트레스 조건적 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는 곳에 조건이 없을 때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한 생애를 살면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준 사람이 한 사람 돼 주시면 참 좋아 그게 본래 엄마가 돼야 되는데 요즘 엄마도 조건적 돼가지고 애들이 엄마로부터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아 엄마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조건적 저는 한 사람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우리 외할머니 왜이냐 이 상구가 외손자 넘버원 이에요 상구 왔다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상구가 원하니까 다 해주고 싶어 우리 장모님이 사위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다 해주고 싶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외할머니 생각한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 외할머니 생각하고 스트레스 풀려 우리 외할머니 스트레스는 조건적 사랑으로 발생하고 그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없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사망은 생명으로 없어지는 거야 스트레스는 사망 아니요 그걸 해소하려면 뭐가 와야 되는데 사망을 없애는 것은 생명이요 어둠을 없애는 것은 빛이요 차가운 것을 없애는 것은 열이요 사망을 없애는 것은 생명이요 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해놨을까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가끔 그런 소리 하지 예수님은 그런 소리 안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안 댕겨도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 김정은이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김정은이 유전자를 섬겨야 안 섬겨요 유전자를 조절하고 그렇죠 며칠 길을 떼다 줬다 하고 병 안걸리도록 사실 김정은이 같으면 벌써 암 걸려야 되는데 그걸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듣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었죠 안 지었죠 그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은 배우면 배울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반사적으로 유전자를 모여 켜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참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조건을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받고 싶어요 다 섬김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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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높은 절에 올라가면 밑에 사람이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폼 잡고 섬겨라 섬겨라 섬김을 되게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값질 한다고 섬김을 섬김을 왜 말하는 욕심이에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 그래서 값질 누구 유전자 다 끄는데 상대방 유전자도 끄고 자기 유전자도 끄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은 섬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가 자기를 섬기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 대신에 또는 그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 분이 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 섬김을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박수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뭐예요 자식들 무릎 꿇어 내 앞에서 열심히 섬기라고 다 그런 하나님으로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성경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교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왜 그 유대교에서는 철저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파리세인 서기관 율법사 딱 되면 막 순진한 교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다 가르쳐 놓고 순진한 백성들로 부터 성김을 받으면서 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득권 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딱 와서 그 기득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성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어떻게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박수 이게 이제 2부에서 하는 교육 아시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배워서 아시면 아실수록 내가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것을 바로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사망을 받아들여서 죽을 운명에 처했어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겠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있다 우리가 선택한 사망을 예수님이 치료 죽어버렸다 우리는 사망에 뭐가 되어있어 사망에 피납된 사람들이야 납치되어 우리 스스로 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꽉 납치가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사망 속으로 오셔서 이 조건적 세상으로 오셔서 자기가 죽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다 값을 지불한다 피납 납치되었으니까 몸값을 지불해야 될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기가 대신하여 죽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박수 박수가 좀 크네요 좋아요 참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런걸 복음 굿뉴스라고 해요 이렇게 기쁘면 기쁘면 이렇게 기쁘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얌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나 지금 영생 얻었다고? 확실하냐? 확실하네? 그러면 지금부터 막 살자 왜 내가 영생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피 흘리시며 주신 영생을 받았다고 하지만 받은 것이 아니죠 안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다면 감동하지 감동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도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되지 그런데 제가 지금 안식일 교회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상구 박사는 그냥 막사라도 된다고 가르친다 와 그거는 무슨 생각이요 이상구 박사는 얌체를 만든다 사람들 제가 여러분은 얌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와 참 감사하구나 우리 이형우 씨 지금 70이 가까이 돼서 드디어 며칠 만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그러니 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지 이형우 우리 이형우님 우리 봉사자가 기도 좀 한번 해보실래요 좋습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무 좋으니까 내가 기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을지라도 한 번 뭐예요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니까 울컥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우님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앞으로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 뭘 막 산다고 막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건 참 답답한 노릇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안 막 산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너 착한 일 많이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조사할 거야 나중에 네가 진짜 착한 사람이 안 돼 있다면 너는 천국에 못 올 거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감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이 복음은 우리를 감동시켜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사도 행전 17장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성경 보세요 섬김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섬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섬기고 싶어 지는 사람이 되는 거라 너희들 꼭 섬겨야 되나 안 그러면 천국 못 들어와 그리고 내가 계속 조사할 거야 그동안 잘 섬겼는지 안 섬겼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까 위선자를 만들어낸다 위선자 그렇죠? 맨날 하나님한테 맨날 뭐 떨어야 돼? 알랑방구 떨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불편해 무쇠 혹시 나를 잘못 보고 나를 자르면 어떡하냐 그런 신앙은 이제 고마하시라 이 말이야 이런 하나님을 배우니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안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좋은 유전자가 살살 켜지고 나쁜 유전자들은 꺼지고 이것이 치유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치유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영생이라는 대박을 얻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진짜 저한테 한턱 내야 되는 거에요. 여러분이 암이 낫다고 해서 한턱 안 내도 되는데 영생 받은 것 때문에 한턱 내야 돼요. 물론 한턱 안 내면 영생 못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권이 당첨이 됐다. 복권이 1,000억은 너무 많고 1,5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 여러분이 500억짜리 복권에 여러분이 당첨됐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혹시나 복권을 샀는데 그게 뭐예요? 500억이 당첨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반응이 뭘까요? 우와! 이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켜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면 켜줘요. 내가 맞나요? 내 번호 맞디? 혹시 숫자 하나가 틀리면 어떡하지? 안 믿으면 안 좋아요. 그게 믿음이란 게 중요한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500억에 당첨됐다면 이거는 펄쩍펄쩍 안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쁘고 우와! 감사하죠. 그러면 사람이 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500억 부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 자식이 나한테 150만 원 빌려가서 안 주는 거야. 나는 지금 돈이 쪼달려 죽겠는데 50만 원 빌려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얘는 신호는 어쩌다가 리신호요? 리북에서 오셨나요? 이 신호는 나한테 200만 원 빌려주고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신호는 맨날 피해 당기고. 형은 만약에 하면 이 자식아 돈 좀 줘. 그러니까 셋이 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받아? 다 받네. 500억. 그러면 이 스트레스 있을까? 없을까? 다 없어. 형은 돈 생기면 가봐. 신호 보고 뭐라 그래? 그런데 복권 당첨 500억이 6개월 후에 입금이 돼. 그럼 뭐라 그랬어요? 6개월 후에 세배로 줄게. 그러면 형은 이제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금 500억 부자는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누리는 하늘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버리시지 않는 한 그 영생은 보장돼 있다 말이야. 500억은 6개월 후에 입금된다는 건 보장돼 있죠. 그렇죠. 그 보장돼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거 믿고 사는 거하고 안 믿고 사는 거하고 유전자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 낳는 것보다 먼저 나에게 오늘 이 이상구 박사의 강의를 통하여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영생을 이미 주셨고 나에게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뭐예요? 그 영생은 내 거라고 보장되어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 500억이 더 줘서 영생이 더 줘서 여러분 복권 500억 타면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복권 당첨돼 가지고 막 돈 번 사람들이 잘 된 사람 아침부터 물어요. 전부 뭐예요? 지금 뭐 되냐면 사람들한테 미움받습니다. 도망 댕기느라고 정신이 없어. 도망 댕기느라고요. 왜? 사람들한테 전부 뭐예요? 안 주면 뭐예요? 개새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첨 안 됐을 때보다 훨씬 더 불행했습니다. 친구 다 떨어지고 나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기는 싫고 또 줘서 누구는 얼마 줬는데 나한테 얼마 안 줬냐고 이러니까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받아도 나한테 와주고 손벌리는 놈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손벌리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권 오백법보다 영생이 훨씬 더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그렇죠? 그 영생을 우리 다 함께 우리 뉴스타트 동창회를 하는 나라에 가서 영생을 하면서 동창회를 열어봅시다. 이야... 그렇죠? 이야...